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이번 시간 공인중개회사 법령을 끝내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할텐데요. 먼저 지난주 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시험에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되죠. 행정처분이 두 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이, 올해 바뀐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보조원 숫자를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합니다. 중개보조원 숫자를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정된 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러면 고지를 안 한 경우에는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가태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 5개 교육이 있죠. 사전교육이 3개, 사후교육이 2개가 있는데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미리 받는 게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우리 암기프린터 52번에 있는데요.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 있죠.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거래신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신고제도, 그리고 포상금제도, 외국인특례, 외국인이 특별히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외,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서 먼저 용의정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입주권, 분양권이죠. 이 말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고요.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 말은 외국인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고 대상인데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급계약도 신고합니다. 자 매매계약은 부동산 등 매매계약이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8개 법률 우리 암기프린트 12번에 맨 밑에 있는데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공급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일 경우 즉, 계약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반드시 계약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인받은 것으로 어제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제 등이 확정됐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금정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이 금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세무소장에게 통보해 주고요.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는데 신고관청이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기관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만약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의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의 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조사 결과를 자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고 의무자가 되겠는데요.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하면 X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이네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린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신고할 때는 사유소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비록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계획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계획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린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입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가지 계신 분들은 13번에 있는데 입자 실종중개 인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 이게 조금 이따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혁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 특별히 법인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 취득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요거는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이 주택 매수자 인 경우에 한해서 자금 조달 계획 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투기 과열 지구 인 경우에는 정빙 자료도 제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 이용 계획 도 신고 해야 된다. 법인 이 경우 특히 법인 투기 하는 분들이 법인 명의로 많이 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가 법인 설립 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투기 또는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 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라고 했는데요. 자금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관직 금액 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 제출 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의 경우 금액 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 제출 해야 되고요. 정빙 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 과일 지구만 정빙 자료를 제출 해야 됩니다. 저도 투기 과일 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봤는데요. 분양 받으니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3년 후에 입주 하는데 어떻게 다할까 걱정을 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 대출로 중당 하고요. 잔금의 경우에는 미래 앞으로 3년 동안 번거 전부 모아서 잔금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문제 안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문제 될 수도 있겠죠. 돈 번 건 없는데 부모한테 받아서 투기 못하게 이렇게 투기 과일 지구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 자료 제출 해야 되고요.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 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 하는 게 뭡니까? 주택 하고 토지를 규제 하고 있죠? 주택 이나 토지 외에 예를 들면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지식 산업 센터 이런 거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 입니까? 결국 정부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택 이나 토지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되니까 투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의 경우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 해야 되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 해야 됩니다. 수도권 등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를 수도권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등의 경우에만 지분 거래 인 경우 금액 가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 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 시 외의 지역인 경우 실거래 가격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 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란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 가격을 제외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밑에도 토지가 있잖아요. 그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 하니까 따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은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방법 입니다. 방문 신고 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되고요. 전자문서 이게 전자문서 본인만 가능하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본인만 가능 합니다. 맞습니다. 대리인은 불가능 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또는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인데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죠.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고 제출은 1인이 제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신문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든 본인이 신고하든 신고하는 사람의 신문증은 제시를 해야 되고요.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만 계약서 첨부 하면 되죠. 중개 거래 경우에는 개공 개업 공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일방이 제출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할 필요 없죠. 중개 거래 인 경우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중개 거래 일 때는 반드시 개공이 개업 공개 개업 공개 개공 당사자 직거래 일때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출 대행 인데요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러나 방문 신고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 있는 본인의 위임장 그리고 본인 신문증 사본 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문증이 법인은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공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공만 가능하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소공이든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문증은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입니다. 옛날에 적시 였는데 2017년에 지체 없이 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하고 적시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가 더 빠른 개념일까요? 적시 더 빠르죠. 적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 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 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 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 신고 필증 발급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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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게 할 때 신고 필증 제출 해야 되니까요. 전자 계약 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선을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 계약 서 작성 했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확증 일자 받으러 갈 필요 도 없습니다. 시스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 다음은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신고. 해제 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고요. 국가 등이나 개혁공개사는 해제 신고 안 해도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는 몇 년이 있다 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혁공개사가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명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입증서류와 함께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해제 신고 가능하고요.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의뢰 신고는 국가 등이 반드시 해야만 했죠. 중개 거래인 경우에도 개혁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 대행인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혁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부동산 의뢰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정정신청인데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전고 오타 고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주, 지, 사, 종, 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혁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됩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집금 비율 정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하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됩니다. 소재지를 바꿔버리면 이게 다른 부동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진짜 성명을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하니까 정정이 안되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바랍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정정신청하려면 법정서식은 없고 신고필정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정하는 방법은 신고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요. 정정, 변경신고필정도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변경은 추후에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인데 지분변경도면가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됩니다. A, B, C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두 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네 명으로 변경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하는 건 안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4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도 마찬가지.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분변경도면가기 했는데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6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가격입니다. 가격 중에서 공급가액, 옵션비용은 단독으로 증정이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변경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공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적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은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후에는 변경이 안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은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신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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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